광화문연가 전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. 두 줄씩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줄은 음표고 두 번째 줄은 타박보입니다. 클래식을 하신 분이라면 위에 음표가 더 빨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. 기타를 치신지 많이 안 되시는 초급자들은 타박보가 또 눈에 빨리 들어오실 겁니다. 먼저 타박보를 설명하겠습니다. 타박보에서 맨 위에 줄, 그것은 기타에서는 맨 아래 줄입니다. 타박보에서 맨 아래 줄에 영되어 있는 것은 기타에서는 맨 위에 줄입니다. 기타를 눕혀놓고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그 숫자들이 좀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. 그러면 먼저 맨 아래 줄, 맨 위에 줄을 약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같이 치겠죠. 그 다음에 영은 우에서 세면은 세 번째 줄에 걸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서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. 직계손이 치고 중지가 치겠죠. 이 세 개를 치면은 맨 아래와 맨 위를 같이 치고 이렇게 3번 줄, 2번 줄을 암구도 안 잡은 상태에서 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2,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는 그림에서는 맨 위죠. 하지만 여기서는 맨 아래입니다. 2줄을 치고 그 다음에 3은 바로 2번 줄의 3 우리가 D마이너 잡을 때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. 바로 새끼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손을 떼면서 영을 치겠죠. 여기에는 새끼손이 들어가는 것이 반응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코드가 나오네요. C코드를 잡으면은 현재 0과 3 네 번째 줄의 2 그 다음에 3번 줄의 0 2번 줄의 1 이 숫자까지는 여기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맨 아래와 5번 줄을 같이 치고 음지가 4번 줄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죠. 이제 3번 줄의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2번 손이 잠깐 내려가야 되겠죠. 3번 줄의 2니까 이 3번 줄을 치고 그 다음은 2번 줄의 0이기 때문에 손을 전체적으로 떼면서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. 자 첫 마디를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첫 마디가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마디는 C마이너가 되어 있습니다.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 다 잡죠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C마이너 코드를 많이 잡았었는데 이 C마이너를 잡아주셔야 됩니다. 이걸 다 잡아야 됩니다. 굉장히 여기서 어렵습니다. 자 그럼 여기에 잡은 것들을 탑으로 본다면은 맨 밑에 줄은 이 손이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네요. 2번 줄의 4가 되고 여기는 다섯 번째 칸이기 때문에 4번 줄의 5 요거는 3번 줄의 5 맨 밑에 3, 4, 5, 5, 3, 3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걸 굳이 탑으로 다 표시하자면 그래야 되겠죠.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지금 두 번째 마디의 앞부분이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. 이걸 다 잡아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. 그러면 3분 줄의 5와 5분 줄의 3이 있습니다. 3분 줄의 5, 이게 5죠. 여기는 3입니다. 세 번째 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4분 줄의 5 3분 줄의 5 2분 줄의 4 다시 3분 줄의 5 이 5까지 해결이 됩니다. 그 다음에 3분 줄의 2가 나오는데 여기는 2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끼손가락이 그대로 그대로 다른 손은 다 떨어집니다. 새끼손가락이 5에서 줄을 타고 2로 가서 이 줄을 그대로 칩니다. 다시 보면 다시 보면 C- 이렇게 되는거죠. C- 여기서 5에서 그냥 2로 탁 하는거죠.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. 그 다음 G코드가 나오네요. C코드에서 G를 잡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G7하고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고 우에 2분 손, 3분 손 이 두 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다른 그는 나중에 잡아야 됩니다. 이렇게 잡아놓고 2분 줄 0과 맨 위에 줄 3이네요. 같이 치고 5분 줄에 2 자, 그 다음에 4분 줄에 0 3분 줄에 0 2분 줄에 0 그 다음에 2가 나오니까 역시 2분 손이 이렇게 내려가야겠네요. 여기 마지막에 0, 2, 7때 이제 좀 더 강하게 쳐서 멜로디인지 반주인지를 구분해서 멜로디 부분을 약간 더 강하게 쳐줘야 됩니다. 이제 밑에 줄을 보시겠습니다. E, 마이너 부분이네요. E, 마이너를 지고 있으면 또 역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됩니다. 두 박자는 해결이 되네요. E와 E를 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3분 줄과 6분 줄 3분 줄, 1분 줄 0, 0을 그냥 치고 그 다음에 5분 줄 4분 줄 3분 줄 그 다음에 1분 줄 0입니다. 3분 줄 0 여기까지 해결되죠. E, 0을 칠 때 3분 줄 0을 칠 때 왼손은 떼고 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B7되어 있고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들이 보입니다. 여기에서 1, 2, 3, 4, 5, 6, 7 여기에 다 잡아야죠. 다 잡을 때 엄지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. 내려가서 손을 반듯하게 펴서 손바닥과 윗손날 중간 정도 바짝 이렇게 손을 내려줘야 됩니다. 내리고 잡으면서 먼저 2번 줄과 6번 줄을 먼저 쳐야 됩니다. 이걸 칠 때 손은 이 약손가락이 2번 줄을 쳐줘야 됩니다. 엄지가 위에 줄을 쳐주고 이걸 먼저 쳐야 됩니다. 오자마자 바로 이것부터 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즉시 여기 2번 손가락이 8 포지션 3번 줄에 들어가야 됩니다. 잡자마자 치고 그 다음이 들어가야죠. 그 다음에 4, 4 2번 줄을 치겠죠. 4번 줄 3번 줄 2번 줄 같이 2번 줄과 6번 줄을 치고 난 다음에 4, 4, 2 그 다음에 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. 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8이기 때문에 한 칸을 더 가면 이제 9가 되겠죠. 떼면 8이 되죠. 9, 8 3번 줄에 9, 8이죠. 9, 8 그 다음 손을 떼면 됩니다. 이 마이너를 짚으면서 4번 줄을 이렇게 짚습니다. 9, 9. 8, 10 9, 9 7, 9 10 11 12 감사합니다.